오늘의 생명은 제 사진이 있어요 제작진 다음 달에 모니터 옥수수 예제 오래 너의 훈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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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 될 것 같은데 ámular JSK 5.5kg 9.5kg 5kg 우유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 한 입. 예전에 거기가 로켓을 많이 찍었다. 얇고 있는 사진과 Sookko를 찍고 만들어 먹어야지. 고추냉이도 맛있었어요. 찹쌀가루 소금 찹쌀가루 고춧가루 소금 소금 그럼 조금만 더 먹어야 한다 다진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를 준비하고 계란를 준비한다 고춧가루 뭘 올려주면 돼?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먹으러 왔어요 맛있어서 먹으러 왔어요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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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7시인데 9시에 원장 선생님 오는데 일단은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고 계속 검사를 하면서 누워있는 것 같아요. 고호자는 못 들어오게 해서 일단 저는 밖에서 대기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식무길에 용보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저는 더우지 않아서 걸어 나가보세요. 살짝만 내려주시고 조금 불편해요. 여기다. 네. 이거 벗어야 돼. 이거 벗어야 돼? 바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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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Detail. 대모라고 하고 material 보면 젖 fo'k. 이거요? 조금 더 staan絶олн적이었어요. 아까라꼬스 파이팅 막상 들어가면 무서워서 재워달라고 그러는데 무서워 지금? 모르겠어 모르겠어 뭐 하고 싶은대로 해 상관없어 오늘 좋은 날이래 그래서 사람이 많았나봐 아빠 아기 잠깐 있어요 네 들어가서 준비할게 네 잘하고 응 가자 수술봉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똑같은 내용이야 인상 쓰면 안되지 찍고 있는데 쉐 오새디 오새디 같이 잘 살아보자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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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? 쉐 네 여보 닮아서 그래 똥 쐈어 먹을 때? 이쪽 고용이라네 응 큰일 났어 눈썹이 없어 눈썹이 없어? 머리는? 머리 있어 머리 있어 머리 있으면 됐어 난 애기 봤어 손가락 바깥 손가락 바깥 다 있어 그리고 나와서도 똥 쌌어 똥이네 나와서 똥 엄청 많이 쌌어 많이 쌌어? 여보 닮았나봐 왜 똥 많이 쌌 왜 똥 많이 쌌 전화했어? 응 엄마 사진 찍었어? 응 보여줘 귀여워 아 네 바로 마사지로 해준다 바로 마사지로 해준다 바로 마사지로 해준다 90도까지 올려도 된다 왜 이렇게 올렸어? 아까보다 다 지금 한 10 20도 정도 올린 것 같아 30도 정도? 아 잠깐만요 천천천천천 살살 물통 물통 눌렀어? 그렇게 내 또라지네 베드랑이만 조금 달궈당 그 여덟시간 여전히 4시간 안으로 속연 봐야 된다고? 11시간까지 너무 잘해서 모른다 화장실 처음 보고 안 가려져 있어 아니에요 처음으로 같이 보는 거 아니야? 응 알목 먼저 보여주실걸? 근데 엄청 붉기가 까만 게 볼 때마다 까만 걍니까 아이고, 아이고. 지금. 여기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. 2.9 6 여기도 2.9 6 네 여전히 나셨어요 그러면은 오 깜짝 놀랐어 햇빛 들어왔어 고기가? 응 아멘 이aked 같은 Se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